정부가 오늘 대한항공의 아시안항공 인수안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합병이 성사되면 세계 10위권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는 건데 정부가 그리는 그림은 뭔지, 또 변수는 어떤 게 있는지 취재기자와 역시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이게 처음 발표가 됐을 때만 해도 현실성이 있는 건가 싶었는데 정말로 대한항공의 아시안항공 인수가 추진이 되는 모양새예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아시아나 경영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할 텐데요. 정부가 대한항공과의 합병 방안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9월 HDC 현대산업개발에 아시아나 인수 무산 이후 나온 후속 대책입니다. 관심은 정부와 한진그룹이 돈을 어떻게 내느냐인데요.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병 방법과 절차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유력한 방안은 한진그룹이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우선 한진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의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면 한진칼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한진칼이 두 항공사를 각각 지배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국내 1위 항공사와 2위 항공사를 합치는 과정이 된단 말이죠. 덩치가 좀 작지가 않은 회사들인데 최종 송사까지 넘어야 할 산들도 좀 있겠죠? 물론입니다. 글로벌 10위권 내에 초대형 항공사가 생기는 만큼 먼저 독과점 우려가 있습니다.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하면 50% 이상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 주도의 합병인 만큼 공정위 결합심사가 불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 노선과 사업 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점, 이에 따른 노조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자금을 낸다면 혈세 투입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대한항공과의 결합을 허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정부가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한 기업을 위해 사느니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번 인수합병이 우리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한진그룹 나름대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영권 분쟁이 조은태 회장과 3자연합 간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인수합병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KCGI 등 3자연합이 3자 배정 유상증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느니 한진칼의 주요 대주주가 되면 경영권 분쟁에서 조 회장의 우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3자연합은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자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소송에 나설 수도 있어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아직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인 HDC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불발, 마무리 절차도 남아있습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